아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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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OSEN 김나희 기자 복면가왕 녹색어머니회의 정체는 핑마마 출신 가수 이지영이었다. 3일 방송된 MBC 예능 복면가왕 130회에서는 각자의 모자를 펼치는 입술 위에 존의 노래에 트레드마우스와 매안에 고소용있던 녹색어머니회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가능합니다. 이날 레드마우스는 블랙핑크 휘파람을 선곡해 파격적인 무대를 녹색어머니회는 장혜진의 내게로로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연예인 판정단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극찬을 쏟아냈다. 사진 복면가왕 방송화면 개최